자 고3어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유징에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유징 ing 자 뭘 묻는 걸까요? 보통은 ing 능동이냐 혹은 ed 수동이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얘가 꾸며주는 아이 뭐 여기서 만약에 most를 꾸며준다고 하면 most를 꾸민다기보다는 말이 왜 이러죠? 보통은 most라고 되어 있으면 most things 혹은 most people 뒤에 있는 아이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것들인데 뒤에 걸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아이가 most thing이든 most people이든 걔네들이 사용하는 건지 혹은 걔네들을 사용하는 건지 을 이라고 하면 목적어 자리에 쓴 거니까 수동이 되겠죠. 뭐뭐를 뭐뭐를 사용하다. 걔 입장에선 사용이 되는 거니까 ed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other sense 하면 이게 주어고 자 빠르게 뭐 한다 어디요 그들 자신을 이 사춘기 학생들은 사춘기 아이들은 그들 자신을 어떤 기술에 몰입을 시킨다 빠르게 몰입을 시킨다 이 말인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에서 문장은 끝났습니다. 주어 동사 어떤 기술에 그들 자신을 몰입을 시킨다 해서 문장이 끝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장이 끝났다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에 필요한 문장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끝났고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most 가 대부분의 이 사춘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자 with라는 거는 with 목적어 그 다음 ing ed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대상 어렵게 말하면 부대상을 이렇게 말하는데 뭐뭐 인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목적어가 하면서 하면 ing 고 목적어가 당하면서 하면 id 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most other sense라는 그 대부분의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라는 능동이니까 ing 가 맞는 거죠. 그죠 능동은 ing.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increasing me increasing 이라는 형용사에 ly 가 붙었으면 점점 더 라는 부사가 됩니다. 점점 더 그냥 뭐 단어처럼 기억해 버릴까요? 점점 더 increasing me. 자 access 가 뭐죠? 접근하다 라는 뜻이죠. 점점 더 접근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동사를 꾸며 주는 건 누구죠? 부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사를 꾸며 주는 건 형용사. 자 밑에 한번 써 볼까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 구요. 자 그럼 부사는 누굴 수식하나요? 그죠? 부사는 형용사 수식할 수 있고 부사, 동사, 문장 전체 다 되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고 명사를 꾸미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부사가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더 접근한다 하면 그 부사가 맞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자 우리 아주 지루한 what이 왔습니다. 왜 지루하죠? 너무 많이 했어. 자 what이라는 거는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this is what I want. 이렇게 가버릴까요? This is what I want 하면 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야 해서 양쪽에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it is logical 벌써 틀렸어요. 앞에 주어, 동사, 보어에서 논리적이다 라는 앞에 문장이 완벽해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w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도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죠. 그들은 조수를 찾고 있다, 찾고 있었다 뭐 이런 거니까 뒤에가 완벽하죠. 그래서 이 자리는 대자리가 되겠죠. 대시라는 거는 뒤에 완벽해도 되고 한자리 비어도 됩니다. 자 4번에 해부에서 이렇게 줄이 거져 있네요. 이거는 복수동사죠. 그죠? 자 그러면 주어를 찾아봐야겠죠. 어, 넘버, 오브 하면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 넘버, 오브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어, 넘버, 오브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 넘버, 오브가 온다는 거는 뒤에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자, 어, 넘버, 오브는 뒤에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웹사이트라는 복수명사가 왔죠. 그러면 주어 자체가 뭘까요? 복수 주어죠. 그죠? 어, 넘버, 오브 명사에 S가 붙었으니까 복수명사. 그러면 have been 복수동사를 쓸 수 있죠. 자, 이거랑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더 넘버, 오브입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겠죠? 자, 더 넘버, 오브 라는 거는 뭐뭐의 수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뒤에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하지만 이 뜻 자체가 수기 때문에 더 넘버, 오브가 오면 주어 자체가 단수가 되죠. 그죠? 단수 주어에 당연히 뒤에도 단수동사가 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5번 information 정보라는 주어가 있구요. 자, 이 정보랑 present가 뜻이 뭐죠? 제시하다 라는 뜻이죠. 제시하다. 이 정보는 제시된 정보죠. 자, ed냐 ing냐 물어볼 때는 정보의 입장에서는 제시된 거죠. 정보가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해서 ed가 맞구요. 진짜 동사, 찐동사는 뒤에 있는 take죠. take s가 붙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정보는 take the form. 어떤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1번. to here. to가 돼 있네요. 자, 주변에 쓱 보니까. 자, 이건 쉽다. 그죠? eat은 가짜 주어죠. 찐주어는 뒤에 있는 진짜 주어. 이렇게 투부정사가 될 겁니다. 이게 뭐죠? 원래는 이 to here players cause he is talking about process에서 이 뒤에 있는 to 뒤에게 진짜 주어가 맨 앞에 가야 말이 되죠. 그죠?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to 뒤에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아이들을 주어에 쓰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뒤에 쓰고 뒤로 보내버리고 투부정사 뒤에 보내버리고 나 이거 주어 자리 있어 하는 그 자리에 누굴 쓴다? 가짜 주어를 쓰는 거예요. eat을. 그러면 it to가 맞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되죠?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not unusual.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해석할 때는 뒤로 갔다가 와야 되겠죠. 자, 2번. 중요합니다. 자, rarely라는 뜻을 모르면 이건 풀 수 없어요. rarely가 뭐죠? 거의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rarely는 드물다. 굉장히 드문. 거의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부정어죠. rarely는 거의 아니다 라는 부정어입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가잖아요. 부정어가 맨 앞에 가면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뀝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자, 그 우리도 그랬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원래 나는 학교에 간다인데 어떤 친구가 묻는 거예요. 너 어디가? 이렇게 물으면 학교에 나 간다고. 그래서 이 말의 순서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강조하려는 걸 앞으로 보내잖아요. 학교 간다고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rarely라는 부정어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어요. 그러면 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뀝니다. 이 토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토크를 보내지 않고 토크 안에 do나 did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크라는 일반 동사 안에 do랑 did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실 수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말해 하면 I talk. 나 말 안해 하면 뭐예요? I don't do not talk. 원래 없던 do가 생겼죠. 그죠? 토크라는 아이가 do라는 아이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동사 do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튀어나오죠? 이런 부정어나 의문문이 될 때 튀어나와요. 얘도 지금 부정문의 한 종류잖아요. rarely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do가 톡 튀어나와서 동사 주어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주변 시제를 보니까 현재니까 do가 맞는 거죠. 그죠? 만약에 주변 시제가 과거면 얘를 did로 써야겠죠. 그죠? 3번 be taken 돼 있네요. 자 가볼게요.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와우 주어가 길다. 그죠? what 문장이네요.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해서 이게 주어다. 그죠? 저 지워 갑니다. 전치사 뒤에 ing 이런 거 지워야겠죠? 그러면 주어가 있고 is라는 동사가 있고 that 문장 안에 다시 문장이 시작됩니다. that 이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니까 문장을 붙일 수 있죠. 자 주어 동사 day focus on the action 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네요. 그죠?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 해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에 초점을 준다. 그러니까 뭐 중점을 둔다.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또 뒤에 day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얘네 둘 사이에 뭔가 생략돼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배웠을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목적격 목적어가 없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들이 필요한 행동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누구 자리가 비어야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지금 액션을 꾸며 주려면 누구 자리가 비어야 되죠? 그쵸?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야 되죠. 그래서 need to take가 돼야 됩니다. 왜? take라는 것은 뭐뭐를 가지다 라는 뜻이 강하죠. 그러니까 take 뒤에 뭐뭐를 자리를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be taken이 아니라 take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싹 없애도 되는 거죠. 그쵸? 필요 없는 말 그러면 they need to take 그들이 그 취할 행동에서 이게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뒷자리가 비어야 된다는 거 자 4번 that that은 지루하다 그죠? that 한번 정리할까요? that은 뒤에 한 자리 비어도 되고 완벽해도 되죠? 자 갑니다. 만약에 당신이 you follow the step 필요한 요구되는 단계를 거치면 해서 이 if 문장을 싹 지워버리세요. if라는 종속 문장을 지우면 이 대시 데리고 오는 문장이 이제 보일 겁니다. result look after itself 결과가 그것 자체를 돌볼 거야 해서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을 쓸 수 있죠. 그쵸? 자 doing ing 동그라미 돼 있네요. 줄 쳐져 있네요. 아마추어는 결과에 집중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뭐 이런 건데 앞으로 갈 필요도 없었네요. 앞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에는 뭘 써야 된다? 명사를 써야 되죠. about do 라고 쓰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about 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about doing do 라는 그 두 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동명사로 바꿔주는 doing 을 쓰셔야 맞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정말 아이고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아